자 오늘 이틀째 입니다. 이틀째 자 엊그저께 금요일날 와 가지고 하리베크 받고 이 머드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다른 작업 때문에 다른데 갔다가 뭐 어쨌든 두군데에 작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어제는 월요일날 얘기를 못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화요일 화요일날 두번째 얘기를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.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받는 날입니다. 자 오늘 이 컬이 붙이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. 오늘 스케줄은 컬이 붙이고 모자이크 타일 붙이면 오늘 할 일이 끝날 것 같아요. 오늘의 사회에 제목이 붙이기도 합니다. 오늘의 사회에 제목을 붙이며 모자이크 타일 붙이며 마지막으로 이곳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사회에 제목을 붙이며 이곳을 붙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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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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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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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커리를 씌웠습니다.